안녕하세요. 공평호 TV의 공평호입니다. 알고리즘이 만드는 세상, 알고리즘이 지배하는 세상, 알고리즘이 조작할 수 있는 세상, 아마 이런 표현을 여러분들이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알고리즘이 정말 많은 부분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중앙일보의 양승희 논설위원이 상당히 흥미로운 그런 칼럼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그 핵심 내용을 공유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리를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승희의 시시각각이라는 그런 칼럼의 제목은 알고리즘이 만드는 세상입니다. 그런 이렇게 시작됩니다. 유튜브에 알 수 없는 알고리즘에 이끌려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유튜브에서 자주 보이는 댓글입니다. 자동 재생 기능으로 끝없이 이어지는 추천 영상을 보다 보면 10분 같은 1시간이 후다닥닥 지납니다. 입맛에 맞는 영상을 맞춤하게 골라주니 유용하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찝찝합니다. 유튜브의 최고 상품 담당자 cpo 닐 모한은 2019년 뉴욕타임스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유튜브의 시청시간 70%가 추천 알고리즘에 의한 결과이며 알고리즘 도입으로 총 비디오 시청시간이 2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넷플릭스도 매출의 75%가 추천 시스템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추천 알고리즘에 포박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술과 데이터를 독점한 거대 기업들이 개발한 알고리즘은 영업기밀이라 정체를 알 길이 없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기업이 특정 뉴스를 더 많이 보게 하기 위해서 알고리즘에 손을 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양성희 씨가 이렇게 칼럼에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트위터는 최근 자동 이미지 크롬 잘라내기 알고리즘이 인종차별질이라는 비판을 받고 사과했다. 또 유튜브의 추천 알고리즘은 분열과 극단화를 조장하다는 그런 비난을 받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는 권력의 포탈 통제 의혹과 함께 알고리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네이버의 부사장 출신인 야당 의원이 다음의 뉴스 편집을 문제 삼으며 책임자를 호출한 장면이 대중에게 공개됐다. 모바일 네이버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일반 정치인과 다른 화면이 나와 의혹이 제기됐다. 네이버는 알고리즘의 기술적 오류라고 이야기하고 다음은 뉴스 편집은 알고리즘에 해서 사람이 관여할 수 없다 이렇게 변명하고 있다. 하지만 논란은 또 있다. 최근 택시업계는 카카오가 AI 알고리즘을 통해 가명 택시에게만 배차 몰아주기를 한다면서 공정위에 진정했다. 이베이 코리아는 2018년 네이버가 쇼핑 및 부동산 서비스에 쓴 네이버 페이에 등록된 사업자를 우선 노출한다고 공정위에 증거했다. 물론 카카오와 네이버는 알고리즘이 하는 일 우리는 모른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카카오와 네이버의 주장이 맞는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얼마든지 알고리즘이란 것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손을 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작이라든지 노출, 시청시간 증가라는 이런 모든 부분에 알고리즘의 그런 혼대기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양성희 논술위원회의 결론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알고리즘의 위력이 악용되더라도 사람들은 알 수 없다. 그런 불만이 이제 우리 사회에서 커져 나오는 것이죠. 알고리즘이 특정 목적을 위해 악용되더라도 사람들은 알 수 없다는 근원적 위험성이 있다. 알고리즘이 특정 위험적 목적을 위해서 충분히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선문대 황근 교수의 말은 바로 알고리즘이 특정 목적을 위해 악용되더라도 사람들은 알 수 없다. 그런 불만이 이제 우리 사회에서 커져 나오는 것이죠. 화제의 넷플릭스 다큐멘터리인 소셜 딜레마에 따르면 둥근 지구라는 음모란 유튜브의 지구 평면술 영상은 알고리즘에 따라 수억 번이나 추천됐다. 역시 추정 알고리즘은 음모론을 좋아한다. 알고리즘의 평양성 검증과 분명성에 대한 사회적 감시가 필요한 이유다. 이런 걸 아마 경험적으로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콘텐츠를 소비하는 사람들도 이런 의욕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건 관측지니까 충분히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어떻든 간에 세상이 참 어쩌면 여론이나 이런 것을 훨씬 더 만들어내기가 쉬운 시대로 우리가 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제시하는 그런 칼럼은 상당히 의미가 있죠. 알고리즘이 만드는 세상, 알고리즘이 지배하는 세상, 알고리즘이 창조하는 세상, 이런 세상을 욕구하고 있는 거죠. 유튜브의 알 수 없는 알고리즘에 이끌려 여기까지 오게 됐다. 유튜브 같은 경우는 추천 영상의 한 70에서 8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튜브의 최고 상품 담당자가 직접 이야기한 것이니까 70%가 추천 알고리즘에 의한 결과고 알고리즘 도입으로 종비디오 시청시간이 20배 이상 증가했다. 특정 부분을 밀어줄 수 있고 특정 부분을 죽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을 양성이 논술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어쨌든 아마 이런 부작용들이 계속해서 커지게 되면은 우리즘의 투명성을 사회적 통제하에 두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아마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과 진실과 정론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서 온라인 신문인 공데일리가 출금했습니다. 여러분께서 방문하셔서 회원도 가입하시고 많은 그런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는 한글과 영어를 동시에 서비스하는 새로운 유튜브 채널인 공TV, GONGTV가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공병호TV를 구독으로 응원하던과 마찬가지로 GONG, 공TV도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는 면 활발하게 펼치는 활동이 훨씬 더 힘을 받을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